오늘은 카카오 폐택시 타고 미용하러 가는 거야 둥지야 이제 알았지? 안녕 로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지야 형아 로이 형아 뭐야? 인페이지에서 보여요? 어 인페이지에서 오셔서 오셨는데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해가지고 사실 네네 2만 서리이신 거죠? 중앙선 이사야 네 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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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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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아 아 오 으 으 으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 대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. 열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? 나무를 아무것도 못 만진다라. 그니까. 안녕 애지. 안녕 중지. 덥지 덥지. 여기 누워있어. 앉아있어. 엄마 애들 너무 귀엽지? 중지야 쉬어. 아빠 에어컨 조금만 더 높일 수 있어? 주정차 가서 지영입니다. 여기 보세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